저게 E 브랜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누나! 살려주세요! 리더링 형 죽고 있어요. 정말? 공구보다 훨씬 무서워. 근데 재밌을 때 재밌어요, 진짜. 무서울 땐 무서울 땐 웃겨 중지할 수 옆에서 한 번 다 한 번 다 안 돼 죽여 어이없는 웃음 제발 살려주세요 허벅지! 허벅지!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놀이동산인데요 다 자고 있어 자고 있어 라궁이다 라궁 라비궁둥이 라궁 앵궁 혁궁 쓰리궁이네요 쑤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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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일로와 빈아 빈이랑 저는 세트에요 항상 같이 있죠 비주얼이기 때문에 귀엽다 그럼 이제 브라이언 선배님의 저희 각종 소속사인 브라이언 선배님의 넋다 빈 머리고 이젠 날 떠나버리고 널 떠나보내고 소아 앵 트위스트 와우 형 대박 브라이언 선배님 사랑해요 갑자기 애정표야 오우 열고래 태어나 주아 동제동산 또 아 아 . 사진을 빨리 봐야되요 사진을 빨리 봐야되요 아 형들이 사업 안전다고 물 뿌렸어요 저한테 오라버니 네 여기는 오늘 오디션 보러 왔거든요 슈퍼스타 브이 슈퍼스타 브이 현장입니다 형 M 아니 우리 오디션 보러 왔어 우리 오디션 보러 왔어 오디션 자 다시 참가자 두 분 지금 내려왔어요 슈퍼스타 브이 부산 됐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리 와봐요 형 목 한 번만 뵈면 안돼요 와 안 되고 이거 못써 이거 못써 망나니 망나니네 목 한 번만 뵈면 저기 가서 물 뿌리고 와요 물 뿌리고 누구 나랑 소개팅할 사람 소개팅이요? 어 이거 타면서 나랑 두 명 타야 되는 거잖아 이거 연인들이 타는 거래요 연인들이? 네 근데 우린 다 다뤄지 우리에게 팬분들이 있잖아 팬분들 이거 탈 수 없잖아요 지켜봐주시는 팬분들이 있으니까 bil mucho 이리 오세요 이런 게 다 있나요 이게 뭐에요? 자전거야죠 하늘 자전거 어? 가는 거예요? 시작한거죠? 간거 Skr 우아 쫌 찾아갈거야 쫌 찾아갈거야 그게 약간 헬스장 같기도 하고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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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영 앤영 앤영은 뭐 이게 무섭대요 앤영에겐 안 무서운게 없어요 언니 형 시간 있어? 아저씨 누구에요? 시간 많나봐 시간 많으니까 이거 타는거다 언니 켜놔 시간 많으니까 본인이랑 뽀뽀한번 하세요 어 저희 느긋하게 대기타고있는 너무 늦게와요 저 빨리 가세요 빨리 가자 이거 야 안돼 빨리 자꾸 쉬고있으면 어 왔어 네오 형 안돌려 어 빨리 가요 네오 형이 안돌려 페달을 야 나 힘들어 네오 형이 페달 안돌린데요 아 저 가만히있는 굳건한 발 보세요 어 어 안돼요 어 보기있어 빨리 가요 형 빨리 굳이세요 형들 넌이랑 애들 잘 치잖아 페달 안빤잖아 레오 형도 페달 안빤는데요 역시 우리 둘만 이렇게 정직하게 서로 활동에서 팀워크를 발휘하는군요 형 충돌추돌 금지 형 충돌추돌 금지 형 충돌추돌 금지하니까요 형 이거 충돌추돌 금지하니까요 모자 떨어지뿌였어 빨리 가요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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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농구게임 농구게임 묵짓바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딱 됐어 난 좋아 난 개인직업 좋아요 세일 시작 이거 우리 나도 나이 나이 아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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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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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똑바로 받았어 지금? 오 50점이에요 10점만 더 받았으면 B 경품인데 도망갔어요 G팀 도망갔어요 G팀 G팀 도망갔어요 6점이야 자 정리 1등팀 라비 레오 팀 50점 그리고 2등팀 홈빈 켄팀 16점 그쵸 근데 원래 꼴찌 6점 3개로 딴 소리에요 지금 돈이 약간 는 돈이 더 커 500원짜리 던졌어 어 뭐야 벌려 비주얼이요 거꾸로 내는 거야? 네 거꾸로 나와요 신기하다 이영 우와 귀엽다 라비 형 여기 있지? 와 나도 엄마 찾았다 엄마 찾았어 엄마 우리 잠깐 여기 앉아있으면은 좋은사람들이 데리러 올거야 여기 앉아있으면은 좋은사람들이 데리러 와? 네 좋은사람들이 데리러 올거야 거짓말 쳐요 어디 거짓말 쳐요 예 오 햇빛이 완전 센데? 센데? 오 한우 전문 갈빈 아 무슨 등산이야 등산이라고? 뭐야 여기 여긴 어디지? 어디로 가는걸까요? 계단 조금 올라왔다가 나 힘들어 아 나 설레 저 이러다가 진짜 흑인 되겠어요 야 여기 너무 힘들어요 야 여기 너무 힘들어요 뛰어 빨리 뛰어 뭐야 여기 뭐야 아프다 아프다 집에 가면 안돼요? 집에 갈래요 뭐야 저 어디까지 있는거야 카린 답인가? 저 형 또 무서워하고 있어요 난 이거 못해 이거 하는거야? 이거 진짜 무섭겠다 이런거 탄대 이런거 사람이 하는거야 이런거 사람이 하는거야? I can't do some tea 진짜 못해 너 또 한창과 파이팅 이러면서 그냥 발이 모아주세요 무서워요? 팀장님 저 대신 흑기사 좀 해주세요 아 미키 팀장님이 대신 뛰나요? 흑기사 한번만 해주세요 저 맨날 타라는데라고 하고 맨날 타라는데 진짜 맨날 타라는데 아 됐어요 타야죠 남자면 타야죠 어쩔 수 없이 타는거지 형이 아 진짜 못타요 기차치엔 보이다고 써있는데 완전 보이다 바이 바이바이 바이 소름이 여친 호빈 형의 리액션 보일걸냐? 보일걸려요? 우와 무서운데? 아니 형 진짜 재밌을거에요 천천히 좀 가세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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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 천천히 잠깐만요 어떡해 우리는 슈퍼 히어로다 빠밤 진짜 높네 와 대박 왜이렇게 높아 너무 높아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야 내가 준비됐으니까 아니요 3 2 1 간다 와 와 슈퍼 히어로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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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사람인가요? 아는 사람 아니야? 아 재밌다 머리 어떻게 머리 어떻게 저 침 나왔어요 엄마 보고 이뻐 왜 내가 왜 여기 있지? 어떤 식으로 아 이거 진짜 내가 왜 이러고 있는거야 나 진짜 무서워 엄마 살려줘 엄마 여긴 어디에요 나 여기 있어 살려주세요 셋 셋 둘 하나 화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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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심장 떠있어 우와 근데 시원하다 생각보다 재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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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 빅 형 오 야 재밌는데요? 신입 이런 느낌 너무 좋아 아 신난다 슈퍼 히어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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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